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어제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.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. 정부가 의대 동맹 휴학 불허 입장을 유지하면서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한 휴학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. 지난해 육군 부사관 전역자 수가 신규 임관자 수를 넘어섰습니다. 올해는 전역 희망자 수가 더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. 가자지구 전쟁이 이어진 1년 동안 4만여 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1만여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. 영국,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는 휴전을 촉구하는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.